안녕하세요 동네방네 해피타임 파랑새가 떴다 네 오늘은 이어서 한양몰 안에 있는 한양쇼핑 네 보이시나요? 한양쇼핑 건물 안에 한양커피샵이 있습니다 한양커피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휴 잘들 쉬고 계시죠? 지금 시간은 동네방네가 끝날 시간입니다 이제 오후 퇴근 시간인데요 다 모두들 퇴근하셨고 저는 한양커피샵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아 다들 연휴를 즐기시네요 수선나라도 문을 닫았고 우리 코웨이 김선희씨는 어디 다녀오셨나봐요 네 다들 연휴를 즐기시고 문을 닫은 이 가운데 짜잔 아 한양커피샵만 문이 열렸네요 어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커피샵이 있습니다 아 여기 손님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마감시간 다 되는데 오셨네요 네 조용할 때 오디오 상태가 좋으라고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한양커피샵의 안은옥입니다 안은옥 네 네 우리 안은옥 대표님 아 너무 아담하고 정말 커피 맛도 좋고 저는 그렇거든요 저기에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아 네 여기에서 커피를 내리셔서 이렇게 주방이 아담하게 깨끗하게 아주 정리가 직접 갈아들여서 직접 갈아서 네 이게 그러니까 원두커피 네 네 원두커피로 그 다음에 또 짜잔 보시면 여기 커피와 베이커리도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끝나는 시간이라 거의 다 나갔네요 네 이렇게 커피하고 베이커리 외에 또 한진택배도 하고 있어요 한진택배 여기에서 네 네 그냥 택배까지 쇼핑하시고 택배도 붙이시고 네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저도 여기 정말 제 사실은 아지트였어요 너무 편안하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커피를 짜잔 여기에 앉으시면 한 서너 분 정도 네 네 분 정도 앉으실 수 있고 바깥에 또 이렇게 누가 몰에 들어가나 누가 몰에 가셔서 쇼핑을 하시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구경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참 주차장이 엄청 넓잖아요 그죠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서 마음껏 오셔서 주차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밖에 내다보시면서 이게 참 좋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음료수도 다 팔고 저는 전에 여기 와서 옥수수차 시원하게 네 옥수수 수염차 냉차 여기 또 냉장고에 커피 이외에 한국 음료 식혜 레드불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게 플랜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한 잔 드시면 참 좋으시겠죠 여러분 오늘 한양 쇼핑몰 안에 있는 우리 김은옥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커피숍에서 다음에 커피 맛있게 한 잔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바이